한국국토정보공사 그래서 V157이라는 정말 치열하게 10대, 20대를 같이 싸우다가 후배들한테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에서 만들게 됐고 그러니까요, 불태워를 각오를 하고 왔어요 이하 동문입니다 다들 뭔가의 캐릭터가 있긴 있는데 이게 7명이 다 같이 모였을 때의 모습을 한 번도 보여드린 적이 없으니까 솔직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V157 7명의 찐 모습을 근데 우리 7명 맞죠? 맞아요 아... 나 원래 내 문제야 오랜만이다 계속 우느라고 나를 안 봐 아아! 아, 이것 좀 더! 어, 먹으면 돼 됐어 기반을!